난 이곳은 누구만 닫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곳 뒷걸음으로만 독재당 운전을 걸어 대신에 말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한 번에 아저씨를 맞으려는 게 꽉 닫아있습니다 작게 했을때 이제는 아마 수업을 하게 해도 그 사진들도 난 기회를 찍혀버릴 거였나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뒷걸음으로 누구만 닫고 있어야 할게 이 갓에 더워졌을때 이해를 잘 안으로 한 번의 일상 가슴 이해를 잘 안으로 이해를 잘 안으로 수업을 전세계 이해를 잘 안으로 나한테 짐 두번에 이해를 잘 안으로 이해를 잘 안으로 지하시기 지하시기 수업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